이줄노노님은 저번에 돈가스 탈 때 갔던 것 같아요. 결혼해서 액큐로도 살림하고 하다보니까 동파도 조항장님 오래간만이에요. 지방이라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. 모르겠다 하시는 분 다 추천입니다. 뼈의 장소 먼저 보여드릴게요. 슬라이드 16인가요? 네, 이거 17인. 솜인데 그냥 일반 솜 아니고 압축 솜입니다. 솜만 취급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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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